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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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에릭남입니다 와 이렇게 진짜 몇 년 만에 이슬 라이브에 나오게 됐는데 너무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고 일단 제가 오늘 불러드릴 곡은요 제가 최근에 정규앨범 House on a Hill이라고 냈는데 거기에 타이틀곡 Only for a Moment 이라는 노래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제가 영국에서 혼네 라는 팀이랑 콜라보를 한 노래고요 어 사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혼네 작업실 작업하러 가는 지하철에서 제가 멜로디하고 테마가 떠올라가지고 썼는데 딱 지하철에 누가 딱 들어와서 눈을 마주치고 사랑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되게 좋은 사랑 노래를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뮤직비디오도 지하철에서 찍게 되고 등등등 했습니다 근데 일단 좋은 노래니까 예쁘게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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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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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